여러분 반갑습니다. 큰 현대사 산책 19번째 시간 오늘은 12.12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쿠데타가 아니라 정승화와 장태환의 군사반란이었다는 사실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5.16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쿠데타 동지를 포섭하고 거사당일 병력을 동원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12.12, 1979년에 일어났던 12.12를 과연 신군부의 군권 찬탄을 위한 쿠데타라고 지금 아주 비난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12 쿠데타를 위해서 전두환과 신군부는 어떠한 병력 동원을 준비했느냐 병력 동원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쿠데타를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 12.12를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1979년 12월 6일 날 최규와 권한대행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선출됐습니다. 바로 이날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부하직원인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정승화를 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정승화 연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준비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12월 8일 날 이학봉 수사국장이 실행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합수본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쿠데타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라라는 계획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계엄군법회의가 관할관이 있는데 관할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구속시키기 위한 구속영장을 본인에게 발부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방부장관에게 정승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해봐도 국방부에는 군법회의가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장관의 사정구속영장 발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학봉 수사국장은 그 당시 군법회의법 제242조를 근거로 해서 연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42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구하지 않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정승화의 연행은 이무동행 방식 그리고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승화를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후대타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던 날 왜 바로 50미터 옆에 대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육군본부 펑커로 왜 범인하고 같이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병력동원을 상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허가도 없이 계엄병력을 동원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당하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또 정승화 총장이 방해를 하고 또 진술조사를 의미로 변경하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연행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준비를 이학봉 수사국자에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행 시각은 대통령에게 보고 시작 30분 후로 작전 개시를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제목은 정승화 육군참무총장 연행조사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료에는 정승화의 내란방조 혐의 그리고 군 내부 동향 그리고 김재규의 공판 관련 동향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에 관련된 의견 등을 담았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를 한 이학봉 수사국자은 정승화 총장이 합수부의 연행에 저항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로부터 박 대통령의 시의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라고 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그러한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관장인 합수본부장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정승화 총장이 아무리 전두환 장군의 선임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승화 총장은 박 대통령 시의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승화를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합수본부장이 권한이고 대통령에게 사전재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국가적으로 중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연행을 할 때 적어도 대통령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정승화 총장의 연행 임무는 바로 보안사 조정통제국장을 맡고 있는 허삼수에게 맡겨졌습니다.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승화를 그냥 연행할까 하다가 계엄사령관 정도 된 사람을 그냥 우리가 데려오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던 날 삼식경비단에서 유학성 군수차관보, 차기원 수도군단장, 황영시 1군단장, 노태우 구단당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정승화 총장이 연행에 불응할 경우에 군부대 간에 충돌 위험이 있어서 군내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삼식경비단의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두환의 신군부 편이라기보다는 정승화 총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구군부 인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승화 총장을 우리가 연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군의 핵심에 계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그런데 12월 12일 저녁 6에서 30분에 전두환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를 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최 대통령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았고 국무총리를 지낸 분인데 이분 말씀이 아니 전두환 당신은 합동수사본부장 아니냐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장이 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지를 않고 당신이 와서 직접 이거를 보고를 하느냐 나는 당신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직접 보고를 받지는 않겠다 국방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할 테니까 국방장관을 찾아와라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호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2월 12일 날 이 대혼란은 최규하 대통령의 관료주의가 빚은 참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재형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저녁 7시 10분부터 무려 10시간 동안 도망을 가가지고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 이날 밤에 노재형 국방부 장관의 보인 이 수치로운 행위는 대한민국 군 출신들의 얼굴에 정말 똥을 퍼붓는 정말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노재형 국방부 장관의 10시간 잠정으로 인해서 12.12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현대사에 정말 짐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노재형이라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우경윤 허삼수 대령이 한남동 총장 공관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조사 시설이 돼 있는 대로 가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하 총장이 연행을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수사관으로 온 우경윤 허삼수 두 사람을 저놈들 잡아라 하고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아니 합동수사본부 소속이 합법적인 박대통령 시의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귀화를 좀 모셔다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놈을 잡으라고 체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허삼수 대령이 정성하 총장의 팔을 붙잡고 총장 공관을 탈출해서 저녁 7시 40분에 서빙구 수사분실로 연행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정치학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전두환이 직속상관인 정성하를 연행했으니까 12.12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다. 심지어 군사반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쿠데타를 맨몸으로 합니까? 그런데 12월 12일 저녁에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정성하의 연행을 위해서 보낸 병력의 실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허삼수 우경윤 대령 2명 그리고 수사관 몇 명 그리고 이 수사관을 호회해가지고 한 헌병 수십 명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 몇 명하고 헌병 수십 명을 가지고 쿠데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이런 엉터리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밤 9시가 넘도록 노재앙 장관이 실종이 돼가지고 도대체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모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찾아오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숨었고 그러니까 30경비당에 모여있던 장성들이 우리가 최 대통령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중요한 이 수사과정에서 국방장관이 경유 없이 대통령에게 보안사령관이 직접 보고를 하고 전결을 받은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밤 9시 30분에 유학성, 차규원, 황영시 장군 등 7명의 수도권 지휘관들이 최 대통령을 면담을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관료주의가 폭발한 이 최규하 대통령은 노재현 장관을 찾아와서 보고하라 라고 끝까지 관료주의를 고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노재현 장관이 뭔 일을 벌였는지를 추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15분에 바로 국방부 장관 공관 바로 옆에 있는 육군참무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부인하고 담을 넘어가지고 단국대학교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시 40분에 무려 1시간 30분 정도를 단국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국방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합참 작전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통령이 찾고 계신데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단국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장관 차량을 단국대로 급하를 해가지고 노재현 장관을 모시고 온 시간이 22시 30분 그러니까 12월 12일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호 국방부 차관이 정승화의 연행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통령도 지금 호출을 하고 그랬으면 빨리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배석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지시도 없이 또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미 8군 역내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이날 밤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이 수치스러운 행위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에 정말 똥치를 한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가장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미 8군 역내 연합사 사항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정승화 총장이 교환에게 납치됐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윤석민 육군참모 차장은 20시 10분 그러니까 저녁 8시 10분에 수도권 일원에다가 대간첩 작전의 일원인 진돗개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분 후에 윤석민 육군참모 차장은 육군본부의 보완대장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이 수사상의 필요로 인해서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연행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민이라는 이 장군도 피하에 있는 장성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대혼란이 야기된 것이죠. 정말 이날 이 윤석민 육군참모 차장도 씻을 수 없는 정말 이 군인으로서는 그냥 별을 확 떼가지고 저 똥통에다가 집어쳐놔야 되는 이런 정말 희한한 짓을 벌인 겁니다. 자 외부에서 술을 먹다가 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술에 취한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이제 수경사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술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뭐 별 이상한 일들을 다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 8시 50분에 부대 수경사령관으로 복귀를 한 장태환은 유학성 황영시 장군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승화 총장이 지금 합수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연행됐다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이거는 합동수사본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무력으로 정승화 구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면서 뭐가 합동수사본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는 지금 국가로부터 박 대통령 시의 사건과 관련된 전모를 수사하라고 하는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수사기관을 반란이라고 단정을 짓고 무력으로 구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 장태환의 이날 밤에 이 판단 미스가 12.10이라고 하는 참극을 빚어낸 실제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승화 총장이 지금 합동수사본부로 연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총장 직무대행은 윤석민 육군참모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민이라는 사람이 이때서부터 정말 갈팡질파하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벌이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12.10이 같은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 직무대행이 된 윤석민 차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육군본부에 있던 지휘부를 이끌고 장태환이가 있는 수경사령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래암으로 인해서 육군 예하부대를 지휘통제하는 통신축선에서 육군본부 지휘부가 전부 벗어남으로 인해서 군 지휘체에게 큰 혼선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승화의 부하들이 이날 밤 벌인 행강은 바로 이것이 쿠데타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상한 정말 이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행위가 바로 12.10이 일으킨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밤 10시 10분에 노재현 장관은 미 8군 역내로 도망가가지고 연합사 상황실에 숨어 있으면서 그제서야 최규하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최규하 대통령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말이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연결도 안 되고 지금 즉시 공관으로 출동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재현 장관은 가겠습니다. 약속하고는 안 갔습니다. 계속 연합사 상황실에서 나오지를 않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김용유 국방부 차관 그리고 김정환 합참의장에게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군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절대 군부대가 출동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유 국방부 차관이 연합사 상황실에 숨어 있는 노재현 장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군대가 장관 명령 없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 노재현 장관이 지금 수경사로 이동해 있던 무롱구 합참본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나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병력도 출동하지 말라라고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영 3군 사령관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병력 출동은 지금부터 불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병력 출동을 하지 말아야죠. 군과 관련돼서는 국방부 장관이 제일 선임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으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30경비단에 있던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장군은 최규하 대통령을 면남하고 와서 지금 정승화 편을 들고 있는 장태환이라든지 이건영이라든지 무롱구로든지 이런 사람에게 병력을 절대 출동하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군인들끼리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 제발 병력 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수경사령관인 장태환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승화에게 큰 음덕을 입었기 때문에 음덕을 갚아야 되는 무슨 의무감 때문인지 정승화를 구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끝없이 병력을 출동하게 해달라고 조를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 11시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수경사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삼식경비단에 있는 저 합수본부를 편드는 자들을 전부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은 보는 즉시 사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인 삼식경비단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병력도 출동시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정면에서 거역을 하고 자기 휘하 병력에게 지금 삼식경비단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12.12 사건이 전두환과 신군부의 반란이 아니라 장태환의 군사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또 장태환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정병주는 아주 김재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정병주 특병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공수여단을 빨리 출동시켜주십시오라고 막 성화를 대니까 할 수 없이 구공수여단을 출동시켰습니다. 누가? 정승화를 편드는 사람들이. 정승화를 편드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정승화를 구출하겠다라는 이 판단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이게. 이래도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첩경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상한 영화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먼 전두환과 신군부가 무슨 권력을 천탈하기 위해서 뭐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규의 핵심 인맥인 정병주, 정승화 핵심 인맥인 장태환이 12월 12일 날 밤에 노재형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어기고 먼저 병력을 동원한 것이 바로 이 정병주, 장태환 이런 사람들의 군사반란 행위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자정의 장태환이 수경자 소속의 전차 20대 그리고 장갑차 30대를 퇴계로 아스트리아 호텔 앞에 쭉 늘어놓고 전장병에게 실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토우 3.5인치 로켓포를 배치를 해가지고 30경비단을 싹쓸이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김포에 있는 수경사 야전포병단장에게 모든 포를 동원해가지고 30경비단과 합동수사본부를 조준하라 그리고 사격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노재현 장관의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정면에서 거역한 군사반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0경비단과 합동수사본부는 보안사인데 30경비단은 경복궁에 있고 보안사는 경복궁 바로 옆에 있고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포가 청와대까지 지금 날아갈 수도 있는 이런 사격을 하라고 지금 장태환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 장태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하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규하 대통령을 납치해가지고 정송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장태환의 계획에 따라 김진기 헌병감이 최규하 대통령을 납치하기 위해서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공관을 정찰하러 갔는데 이미 경호실 병력이 공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최규하를 납치하는 데는 실패해가지고 이 최규하 대통령 납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만 이날밤 장태환은 명명백백하게 최규하 대통령까지를 납치하려고 하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범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장태환은 그 이후에도 구공수여단, 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 같이 정송화 계열, 장태환 계열의 지휘관들이 있는 이 부대에다가 병력 출동을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받은 이건영 상군사령관은 장태환 장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여보쇼 장태환 장군, 지금 야전부대를 동원하면 김일성의 남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오 당신 지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부대 출동은 상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다야 그런데 당신 지금 부대 상부의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왜 병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노재영 국방부 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이희성 중정부장 설이 마저도 정송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행은 이건 불가피한 것이다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합수부 고위의 권위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당에 이 술 취한 장태환만 끝까지 돌출 행동을 벌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병주 특전사령관, 아주 김재규가 총회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구공수여단이 서울로 출동을 하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금지 명령을 어긴 정승화 계열 장군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전복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사령관은 본인의 직권으로 김영유 국방차관에게 지금 구공수여단이 장태환의 명령을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 별란 행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전복 차원에서 정부 전복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군을 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유 국방부 차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13일 자정 무렵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특전사 3개여단에게 대전복 대응을 위한 정부군 출동을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실을 경호실장을 통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의 출동 요청을 받은 특전사 병력이 서울로 진주를 한 시각은 제1공수여단이 12월 13일 새벽 0시 50분에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주둔을 했고 제3공수여단은 새벽 3시 30분에 중앙청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공수여단은 새벽 6시에 효창운동장에 도착을 했고 이거 가지고도 또 이게 치안이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군단과 9군단에 추가 대응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기갑여단 그리고 구사단 1개 연대가 대전복 정부 대응군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서울에 주둔을 해서 당태환이 일으키려고 했던 이 군사반란 행위를 막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유 국방부 차관은 지금 연합사 상황실에 숨어있는 노재현 장관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찾고 계시고 노재현 장관은 연합사 상황실에 계시지 마시고 대통령에 가십시오. 여러 차례 강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계속 대통령의 명령까지 쌩까고 연합사 상황실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8군 영내에 숨어있다가 12월 13일 날 새벽 1시 30분에 국방부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전복 정부 대응군으로 출동한 제1공수여단이 국방부로 도착을 해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국방부 옥상에 있던 수경사 방공포병단이 발칸포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정문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노재현이 다시 장관실을 탈출해가지고 숨어있었어요. 국방부 지하에 계단에 몰래 숨어있다가 나중에 공수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호출에 부름을 하고 7시간 동안 잠적을 한 동안 우리 국군 군부대 간에 이러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지금 이 반란의 몸통인 장태환의 체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경사 헌병단장인 조홍수경사 헌병단장은 부단장인 신은희 중령에게 장태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장태환이가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명령을 어기고 병력을 출동을 한 국가 반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은희 중령이 헌병단을 이끌고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전복 차원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체포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병주 사령관도 체포를 했고 그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를 함으로 인해서 12월 13일 새벽 3시 30분에 보안사의 대전복 작전 임무는 종료가 됐습니다. 12월 12일 그 어수선한 밤에 수경사와 특전사 장교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직속상관인 장태환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정병주로부터 정승화를 납치해간 합수부 측을 공격해서 총장을 구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합수부와 30경비단 장성들로부터 야 지금 정승화의 연행은 정승화가 지금 박대통령 시의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연행이야 그러니 너희들 절대 병력 출동 하나 안 돼 라고 하는 정반대 명령 요청을 두 군데서 받은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 수경사와 특전사 장교들은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정승화를 따랐던 측에서는 12월 12일 날 밤에 지휘관 명령에 불복한 장교들은 다 하나회 소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회들이 짜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경사에서 하나회 출신 주요 지휘관은 그 많은 사람 중에 3명 뿐이었습니다. 박희도, 김진영, 장세동 3사람뿐이었어요. 수경사의 처장 여단장급 지휘관 37명 중에 하나회 소속은 3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태환을 체포를 한 신은희 중령, 정경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중령은 하나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회가 조직적인 부사반을 일으켜요. 바로 이 수경사와 특전사 예아 장교들은 12월 12일 밤에 자기 직속 상관으로부터 정승화를 구출하라. 또 30경비단과 보안사령관으로부터는 정승화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과정상 조사를 위해서 지금 연행한 거니까 조사 끝낸 다음에 돌려줄 거야.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수경사와 특전사 예아 장교들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은 박종규 대통령의 시의사건 수사를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다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의할 때 정승화 총장이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경사와 특전사 예아 장교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장태환 사령관으로부터 30경비단하고 합수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 수경사 전차 대대장들은 전차를 몰고 나가서 빨리 진압하라 그러니까 전차를 몰고 아스트리아 호텔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아니다. 장태환 사령관이 그러면 아니 30경비단에 있는 저 병력은 우리 국군 아니냐. 국군을 공격하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판단을 했고 전차장이라든지 전차 운전병들도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출동명령에 불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 밤에 수경사 장교 450명 중에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장교는 6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젊은 지휘관들이 비상식적으로 술 취해가지고 술이 깨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린 장태환의 명령을 불복함으로 인해서 국군 간의 대규모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12월 12일 밤에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정승화를 연행해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연행계획을 짜라. 그래서 연행계획을 짰고 그리고 정승화를 연행하려고 하니까 정승화가 거기에 불을 하고 발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정승화를 체포해가지고 서빙고 분실로 연행을 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끝까지 관료주의를 고집을 하면서 아니 육군 소장 주제에 당신 말이야 지금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해 12.12의 정승화 연행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날 전두환과 합수본부와 보안사가 신군부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무슨 병력이 있습니까? 헌병 몇십 명 보낸 게 다인데 헌병 가지고 쿠데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병력을 먼저 출동시켜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경우부대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정승화의 신복인 장태환이었습니다. 따라서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사반란이 아니라 정승화와 그를 따르는 장태환 그리고 김재규를 따르는 정병주가 일으킨 군사반란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12.12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다면 전두환에게 씌워진 군권을 찬탄하기 위한 12.12 군사반란이라는 이 행위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면제부를 발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정말 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또 많은 노력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노력이 없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2.12를 알아야 우리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7, 5.18을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이 돼 있는지를 헌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의 숲을 해치고 12.12와 5.17, 5.18 그리고 전두환 신구부 정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작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